안녕하세요. 퍼펙겜공입니다. 우선 구독해주신 49명의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제2의 나라 관련 게임 팁으로 테스트를 해볼건데요. 제가 제시하는 10개의 팁 중에 1개에서 2개 정도 알고 계시면 제2의 날이니 3개에서 5개 정도 알고 계시면 이곳저곳 잘 찾아보시는 공략왕 6개에서 8개 정도 알고 계시면 게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게임왕 9개 정도 알고 계시면 게임 졸업! 다른 게임 하러 가셔도 될 듯합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첫번째 팁은 필드 보스 레이드에서 죽게 될 경우 걸어가지 않고 보스에게 바로 가는 팁입니다. 이 팁을 보시고 보스 보상을 못 먹을까 두려워 보석 부활하시는 분, 멈춰! 두번째 팁은 신경쓰이는 업데이트 표시 지우기 종모양에 있는 메뉴를 양쪽으로 드래그하시면 목록이 삭제됩니다. 별거 다닌데도 습관적으로 누르던 귀차니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. 세번째 팁은 냄비의 마인의 시간이 끝나고 보물 파티가 열린다는 거 각 보물에서 1000골드씩 얻어보세요. 잘 맞추고 계신가요? 그럼 네번째 팁, 테트로 퍼즐인데요. 똑같은 등급의 블럭도 색깔에 따라 능력치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초반에는 채우는 걸 목표로, 후반에는 보라색깔 위주로 다시 채우는 걸 추천! 다섯번째 팁, 골드수급입니다. 동전 파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? 그렇다면 방어구 결정체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저는 보통 결정체 1만개를 남겨놓고 그 이후에 결정체는 다 팔고 있는데요. 현 랩 55까지 진행 중인데 문제는 없었습니다. 여기에 덧붙여서 제비상의 충전 티켓, 조각으로 팔 때 더 비싸다는 거 정말 공핍하고 어려울 때 파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여섯번째 팁, PK 혹은 PVP를 해서 카오 성향이 되면 사망할 경우 방어구가 망가져 전투력이 급감합니다. 현실에서도 살인은 금지, 게임에서도 살인은 금지라는 거 일곱번째 팁입니다. 요리 재료는 방랑상인 위주에게서 구입이 가능합니다. 혹시나 필드 몬스터에게서 드랍되기 바라시는 분들은 위주를 찾아 구매하시는 것이 아직은 더 효율적이라는 거 추후 업데이트 되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여덟번째 팁 지금부터는 진짜 거진 다 아는 팁인데요. 혹시 앞의 팁들을 많이 못 맞추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유튜버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부케를 키우면 가방 칸의 확장과 컬렉션을 채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랩 20을 채우고 나서도 다시 이 클래스 랭크에 들어오셔서 완료 버튼을 꼭 눌러야 적용된다는 사실 아홉번째 팁 필드에 있는 숨겨진 보물성자 뷰 포인트를 찾아내면 변출력이 오른다는 사실 이건 진짜 공략 앞에 많이 올라온 팁이고요. 깔끔하게 정리하신 분들도 많으니 꼭 찾아보세요. 열번째 팁 열번째 팁은 이러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퍼펙트 게임공을 알고 있는가 인데요. 열번째는 농담반 진담반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제2의 나라 게임을 하면서 좋은 팁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되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